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선임을 놓고 의욕이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정권 말기에 문재인의 동생, 동생의 동창을 여기에 무리하게 사장으로 알받게 했다는 것이 지금 야권에 주장하고 있는 의욕의 핵심입니다. 보통의 경영직군에서 사장을 맡는 데 유일하게 생산현장 출신을 사장으로 앉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이 회사로서는 매각작업, 산업은행이 공적작업으로 10조 원 이상 투입했기 때문에 빨리 매각해서 공적작업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경영과 경험이 많은 경영 쪽의 출신이 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생산현장에 있던 사람이었고 그동안 여러 차례 의욕을 제기했습니다만 문재인이 참석했던 신년초의 업무보고 거기서 브리핑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상무로 있었던 박두선 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무. 그러니까 전무, 부사장, 사장을 제껴놓고 상무가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하는 적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 브리핑을 하고 난 두 달 뒤에 전무로 성진했고 그 다음 해에는 부사장으로 성진했다 하는 걸 보면 초고속 성진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문재인의 동생인 문재인, 이게 해양대학교 동기동창이라고 알려지면서 더욱더 의욕이 제기됐는데 문제는 이 사장을 선임하는 날짜가 바로 대선 전달. 대선 날이 3월 9일이었는데 3월 8일 날 대선 전날에 2, 3일을 열어서 전격적으로 사장을 선임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우조선 사장에 대한 알바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장이 빨리 선임된 이유도 그렇게 대선 결과가 야당에서 승리하더라도 바꾸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 아니었을까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또 이 산업은행의 행장도, 은행 산업은행 회장이죠. 회낭도 이동골 회장인데 이 친정권이 인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해찬에게 과거에 가자 20년 이런 건배, 이런 구호를 외쳐서 했던 인물로 알려졌는데 가자 20년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정권이 앞으로 20년 동안 더 가자 이런 구호를 제창했던 이동골 회장이 알바뀌의 책임이 있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문재인의 동생, 동생의 대학 동창인 박두선 부사장을 새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한 알바뀌 인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의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사실상 이번 인사를 주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독립기관인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사장 후보를 추천했다는 입장이지만 위원회에 산은 관련 인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또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지분의 55.7%를 보유해서 사장 선임 과정에서 산은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에 이사회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의 선임 안건을 처리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날에 부랴부랴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처리한 것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야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이미 선거 전에 사장을 선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인의 승리까지 염두에 두고 속도전 치르듯이 안건을 처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대우조선해양경영진을 신규 추천하는 권한은 2017년 5월에 출범한 대우조선해양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채권당 중심으로 경영평가위원회 등에서 있었는데 이 기능을 관리위원회로 통합했습니다. 관리위원회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과 같은 채권은행, 회사 경영진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관리감독기구가 대우조선에 필요하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나 조선업께서는 이 관리위원회가 100%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산은 출신에 관련된 인물들이 추천위원회 7명 중에 4명이 산업은행 관련 인사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산업은행과 별도로 독립해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은 인사가 다수 포진한 관리위원회가 산은 뜻과 다른 인사를 추천할 수 없고 그리고 산은 회장이 이동걸이라는 점에서 친녀 성향의 인물로 알려져서 그런 영향력이 컸을 것이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지금 박두선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내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 이사회는 바로 대선 전날인 3월 8일 날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어길했습니다. 박두선 사장은 3월 28일 주총을 통해서 최종 선임이 됐습니다. 산은과 대우조선 측은 전임 사장의 임기가 3월에 만료되는 점을 고려한 일정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사장 선임 과정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빨랐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임 이성근 사장의 경우 2019년 3월 8일에 관리위원회에서 내정이 됐고 3월 14일 날 3월 24일에 이사배를 통해서 대표이사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에 앞서 사장으로 인한 정성립 사장은 2015년 4월 6일 날 내정됐고 5월 말에 임시 주총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대선 일정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사실상 공기업인 대우조선 대표이사 교체 인사를 내년보다 서두를 필요가 있었던지 의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보다 훨씬 빨리 일정을 앞당겨서 사장을 임기를 시작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관리위원회가 사실상 박두선 사장을 내정해놓고 형식상 다른 후보들을 검토하는 절차를 밟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우조선 회양이 조선업 호황과 함께 수주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면서 실적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에 조선업계에서는 이성근 전 사장의 연임을 전망하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업계 관계자는 각가지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박 사장이 제대로 회사를 끌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산업은행의 이동골 회장은 대표적인 친정부 성향 인사로 불리도 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과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을 맡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3년 임기에 산은 회장으로 임명됐고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동골 회장은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발언동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2020년 9월 달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출판기념회에서 가자 20년이란 금배사를 제안했습니다. 이 금배사는 이 전 대표의 20년 직권론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왔었고 이 회장은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친정권 성향에다가 그리고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새로운 이 사장은 바로 문재인의 동생 문재익에 해양대학교 동기동창을 꽂았다 하는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게 바로 알바퀴 인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선 전날에 부랴부랴 이렇게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선임했다는 것도 바로 대선을 의식해가지고 그 전에 미리 뽑았다 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적지 않은 대우조선해양문제를 놓고 사장문제를 놓고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벌써 인수위와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지금 청와대에는 민간기업까지 인수위가 간섭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발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나가기 전까지 문재인 정부가 기업을 포함해서 곳곳에 알바퀴를 하고 있다 하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것 또한 앞으로 인수위와 신국 권력 간의 충돌 요인이기 때문에 인수위와 문재인 정권 간의 적지 않은 마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